187일까지 큰다고 나왔습니다. 없어요. 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박정우, 박녀다, 도영, 준규, 지훈, 마셔, 윤재혁, 아사히, 하루토, 요시, 최연석, 소정환, 2004년 9월 28일, 2002년 5월 7일, 03-1204, 2000년생 9월 9일, 2000년 3월 14일, 2001년 3월 25일, 2001년 7월 23일, 2001년 8월 20일, 2004년생 4월 5일, 2000년 5월 15일, 99년 4월 21일, 2005년 2월 18일, O형, A형, B형, O형, B형, O형, AB형, B형,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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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 텐션남, 예담이, 도순이, 토끼, 잘생긴 사람, 없음, 마시 아니면 지호, 차오차오, 중규 형한테 형 별명 뭐 할까요? 했는데 사람 좋아하고 말 잘 들으니까 차오차오 해라 이렇게 해서 차오차오를 제일 좋아하는데 정작 중규 형은 기억을 못합니다. 사실 루토 다크호스 샛별이 슈퍼킹카베이비 게임 캠핑카 브이로그 보기 축구, 영화 보기, 틀기 농구, 스포츠 음악 감상, 게임 롱보드 타기 골프, 드럼, 열이, 방 구미기, 패션 웹툰 보기 음악 게임이랑 잠자기 스케이트보드, 그림 그리기, 음악 작업 쇼핑하기, 곡 작업, 영화 보기 게임 귀를 움직일 수 있다 뼈 소리 내기 피아노 치기 음악 감상 게임 일본어 농구, 아크로바틱, 운동 달리기 샤워 빨리 하기 게임이랑 잠 오래 자기 마리오 점프, 소리 내기 곡 작업, 패션 축구 댄스 떡볶이 국물 떡볶이 햄버거 닭강정 소고기 수시 아니면 고기 초콜릿 치킨, 피자, 라면 몸에 안 좋은 거 스테이크 햄버거 글레이즈드 도넛 가을 여름하고 겨울 겨울 아 겨울 봄, 가을 가을이나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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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청록색 보라색 노란색 검정색 빨간색 보라색 검정색 다 검은색 금색 보라색 핑크색 외과 의사 우주비행사 현재, 지금 하는 일 프로게이버 비행기 조종사 가수 사업가 히어로 댄스 선생님 레이서 가수, 축구 선수 대권우 선수 귀가 되게 작다 초등학교 때 전교 회장을 했다 입술 바로 밑에 상처가 있는 건데 어렸을 때 미끄러져서 열두 반 열두 반 깨 맸거든요 입술 바로 밑에 상처가 있는 게 안 되게 모르는 아 비밀 중 한 개입니다 없어요 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가슴에 점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손등 위에 점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소음이 일주일 동안 물 안 마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걸 마셨어요 콜라 뭐 사이다 뭐 포 양말 이틀에트와 똑같은 거 쓴 거 어렸을 때 키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187까지 큰다고 나왔습니다 머리카락 캤스 휴대폰 에어팟 지갑 에어팟 충전기 양치 도구 지갑 휴대폰 이어폰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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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팟 지갑 비타민 에어팟 충전기 지갑 에어팟 충전기 초콜릿 핸드폰 이어폰 충전기 립밤 지갑 이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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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목걸이 헤드폰 필통 가사지 노트 며칠 전에 큰맘 먹고 산 신발 충전기 나 자신 음악 장비 보물이로 휴대폰 케이스 자기가 직접 만든 리메이크한 멋있는 신발 아사히 컴퓨터 핸드폰 기타 내 외장하드 가족 앞으로 저희 트레저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할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저의 보물 1호는 충전기 라고 해서 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제 여러분들을 충전해주는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많이 활동하면서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지켜봐주세요. 트레저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뿅뿅 트레저 맥크 여러분 안녕 트레저의 마시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대해주세요. 틈에 항상 제가 사랑하고 있고 우리 트레저 멤버들 많이 예뻐해주세요. 여린 아이들입니다. 따뜻한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트레저의 멋있는 무대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틈에 감사합니다. 읽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